경기도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지역에 자리한 공공기관의 경기 북동부지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30일 경기도는 동두천시 양주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교통공사의 이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 GTV 김태희입니다. 경기도가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교통공사의 새 보금자리로 동두천시와 양주시를 선정했습니다. 남부지역에 몰린 공공기관을 분산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에 있던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에 새로 설립되는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에 들어섭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전반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에 입지한 부분은 양주시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동두천시, 양주시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교통공사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도의 남북 간 균형발전 그리고 공평한 세상을 위한 작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소속 직원들이 해당 지역으로 생활공간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관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경기교통공사와 일자리재단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두 기관 이전으로 인구가 유입돼 해당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